이게 되게 좋아요. 왜냐면 할 시즌 시작이 많이잖아요. 딱 잡고 만들어서 여기까지 땅 당겨오거나 안 달려가면 거기서부터는 먹고 들어갑니다. 승기가 내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고 준비 되셨나요? 오케이. 둘 둘 둘 아 턱 아파. 너무 세게 물었어 잠깐만 하하하 으에엥 으얜 자아, 좀 더, 좀 더 나. 좀 더 나아, 너무 힘들어. 너무 힘들어 나 안 돼 좋아 아니, 아니. 팍이 나와야 될 것 같아. 팍이 나와. 오, 쎈데? 오, 진짜 쎄야 돼. 팝꿍치 패드 끝까지 좀 더 가꿀까봐요. 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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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팍. 어차피 마음으로 살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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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는 생각을 한 거야. 형, 빠졌어. 걸어가는 건 빠졌어. 이리 와, 저 좀 털어줘. 저 좀 털어줘. 아니 이건... 엄청나지? 뭐야, 이게? 다 깨져요. 이게 왜 이게 뭐야? 아니 여기를 이렇게 만들라 이렇게? 아니 이걸 펴야돼 얘가 접히면 안돼 이 항붓 차이 펴야돼 되게 중요해요 아니 이거 이렇게 뭉기지 않아? 그냥 해! 아 그럼 해? 둘 셋 오우 씨 너무 쎈 쎈데 조용히 조심히 닫혀 뭐 와 근데 손이 어떻게 이렇게 크죠? 됐어 우와 아이고 가만히 써보자 둘 둘 올려 바깥쪽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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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낮아 팔꿈치 빼면 안돼 내밀어요 이렇게 아 잠깐만 잠깐만요 이렇게 졸리지 돼지가 안나 연결이 안돼요 연결이 따로 돌아 내가 이거 해갖고 가 아 장난 아니다 저거 맞게 봤어 응 엄청 땡땡해져 왜요? 엄청 여긴 있고 여기도 아파요 엄청 아파요 네 이 줄기가 두 가닥에서 세 가닥 줄기가 엄청 아파요 여쭈어봐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여기도 아파요 알았어요 네 세게 하실까봐 지금 세게 안 아파요 거기는 조금 나요 여기도 이어지게 해 그 느낌이 어 여기도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 한 대 한 대 한 대 어 어쩌다가 이렇게 저 자 스쿼트가 한 대 십